어머, 전화도 안 바꿔. 어머, 정말 이거 김비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? 어머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? 네, 어머니. 큰일이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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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김비수, 이 애들 전화 안 받아. 이거 어떻게 해? 어머니, 아무래도 두 사람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어? 설마? 우리 데르기가 설마? 어머니, 이런 애들 쉽게 안 떨어져요. 데르기 오빠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? 야,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. 그런 생각하기도 싫어. 제 친구 오빠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어요. 애가 생겨버려가지고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올케가 계획적으로 애를 만들어서 결혼한 거였대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데르기는 그렇게 대책 없는 일 저지를 애가 아니야. 어머니, 과연 정말 그럴까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